네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윤송훈입니다. 자 저는 사실 이 캐스트 영상을 두 번째 찍어요. 사실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를 위해서 윤송훈 활용법 사회문화 1등급 만점을 위한 윤송훈 활용법 이렇게 해가지고 캐스트 영상이 이미 올라가 있었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좀 크게 변한 게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반기 일정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수정을 좀 거쳐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문화 정장 딱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 믿고 한번 따라주십시오. 이렇게 캐스트 영상을 찍었었는데 변경사항이 좀 있습니다. 수정 버전으로 다시 한번 하반기 윤송훈 활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크게 달라진 게 있는데 달라지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수능의 경향성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였잖아요. 여러모로 이제 뭐 교육 대개혁을 하겠다는 취지는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일단 당장 이번 수능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되 그래도 시기적절한 변화를 우리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이라던가 공부의 내용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가 영상 강의를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이 조금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변경사항이 좀 있어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스트 영상의 초반부에는 변경사항 좀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 후반부에는 중반 이후에는 성적대별로 어떤 강의를 윤성훈의 어떤 사회문화 강의를 어떤 시기에 듣는 것이 내 성적대에는 유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이 이제 상반기 동안에 촬영해 오는 일정도 있고 그 강의라든가 출시한 교재도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하반기 이후에 출시할 교재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분들이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모든 강좌를 다 수강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나의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강좌가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좀 수정공지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몇 가지 바뀐 게 있는데 큰 변화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불회명강 스피드 버전의 개강 일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회명강 스피드 버전이 어떤 강좌인지는 여러분들 지금 OT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미리 보시면 됩니다. OT는 이미 촬영이 돼 있고 여러분들 개강돼 있고 교재 구입도 가능하세요. 근데 업로드 일정이 한 주 연기가 됐어요. OT나 교재 입고는 이미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시청해 보시고 이 강좌가 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온라인 첫 강의 업로드가 원래 7월 10일 날 첫 강의 업로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7월 17일로 한 주 연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거나 몸이 아파서거나 무슨 교재가 안 나와서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마도 지금 학원과의 변화가 좀 있어서 학원들도 거기에 교육 정책에 대응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쓰느라고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정도 현장 개강 일정이 미루어졌어요. 그래서 현장 개강에서 현장 버전으로 촬영이 되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피치 못하게 한 주 연기가 됐다는 점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원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뭐 이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한 주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주만 더 기다려주시면 스피드 버전 바로 업로드 될 테니까 함께 따라주시면 좋겠다. 자 이 강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차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큰 변화죠. 적중예감 시즌2와 시즌3를 통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시즌2 모의고사는 7월 여름방학 시즌에 2회분 이래가지고 먼저 출시를 하고 9월 모의평가를 지켜본 후에 파이널 모의고사인 시즌3 적중예감 모의고사를 출시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죠. 그리고 시즌3에 A형 B형 나눠서 하겠다. 이것도 원래 계획이었고 이미 그렇게 공지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엔 좀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게 시즌2 모의고사가 이미 나왔어요. 교재가. 내가 갖고 왔어요. 거짓말하는 줄 알고 또 속는 기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가져와서 이게 시즌2 모의고사를 봉투까지 다 완료해가지고 다 만들었다니까요. 다 만들어서 출시 딱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6평 끝나고 나서 6월 모의평가를 반영해서 모의고사를 다 만들었죠. 만들어서 9월 모의평가 대비도 할 겸 수능 대비도 할 겸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를 얼른 좀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능의 출제 경향이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재 만들었다고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교재 장사를 하려고 선생님이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선생님은 90% 이상 확신을 해요. 사회문화에서는 출제의 경향이나 문제의 양식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선생님의 견해입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영역에서는 몰라도 사회탐구 그중에서도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이미 6월 모의평가에서 충분히 좀 쉽고 그리고 그 내용면에서도 교과 과정을 크게 벗어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의 국한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아직 9월 모의평가를 보기 전에 올해 수능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고 모의고사를 내기에는 여러분들한테 또 이게 시의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도 뭐 여러모로 큰 피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잠시 적중예감 시즌2 모의고사를 내려놓고 그리고 9월 모의평가까지는 좀 지켜보고 다른 컨텐츠나 다른 교재, 다른 강의는 일정 그대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는 적어도 수능을 예고하고 수능을 대비해 보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9월 모의평가가 완전히 이제 공개되고 평가원의 의중을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좀 본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선생님은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잠시 내려놓고 시즌3 모의고사가 원래 9월 출시를 예고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좀 통합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9월에 적중예감 시즌2와 시즌3를 통합해서 그냥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의고사는 9편까지 확인을 하고 또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이런 교재들도 선생님이 좀 곰곰이 들여다보고 평가원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수능에 반영할 것인가도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그 변화들을 잘 체크하고 응용하고 활용해서 잘 만든 모의고사, 웰메이드 모의고사를 꼭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즌3도 원래는 A형과 B형으로 나눠서 출시하겠다고 연초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워낙 작년도 23학년도 수능도 또 22학년도 수능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는 좀 쉬웠는데 수능 가서는 갑자기 굉장히 어려운 난도의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틀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원래 선생님 적중예가 모의고사가 좀 어려운 편이죠. 일반적인 난이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인데 그걸 너무 난이도가 높은 A형과 조금 난이도를 좀 낮춰서 여러분들 평이한 수능도 한번 대비해 봐라.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소 조금 평이해지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처음에 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조금 모래주머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조금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이 많은 A형과 좀 평이한 형태들이 많은 B형으로 나눠서 하겠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9월 모의평가를 보고 거기 경향에 맞춘 여러분들 실전 대비해 볼 수 있는 좋은 모의고사를 한번 통합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총 제 생각에는 시즌 2, 3, A, B형 통합해가지고 좀 쭉쩡이 같은 문제들 빼고 여러분들이 정말 수능을 잘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로 한 12회분에서 14회분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9월 이후에 수능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항이 가장 큰 변화고요. 이 뭐 식지선다 비밀 특강이라든가 다른 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성적대별로 윤성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6월 모의평가밖에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에서 원점수 40점 이상이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선생님 생각에는 개념, 도표, 기출이 그래도 한 번 정도씩은 된 분들이 여기에 가득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3등급 이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40점 이상인 분들,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인 분들은 이런 일정을 한번 따라주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첫째는 7월에 개강이 되는 십지선다 비밀 특강이 있어요. 십지선다 비밀 특강은 선지가 10개라서 그 10개의 선지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인지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수능이 선지가 10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모의고사처럼 수능과 유사한 난도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개념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예방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린다는 것도 경험해 보고 평가원도 얘기하기를 지금 교육부도 얘기하기를 무조건 쉽게 만난다는 건 아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내대 충분히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방침이니까 그렇다면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정비해 보는 그런 시간을 십지선다 비밀특강을 통해서 한번 가져보시고 이미 시즌1 모의고사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모의고사를 치러보신 분들의 평응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문제가 좋아. 적중예감 모의고사가 공부거리가 됩니다. 단순히 실전 연습뿐만 아니라 공부거리가 되는 그런 내용의 해설강의 꼭 열심히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여름을 좀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지선다 비밀특강과 시즌1 모의고사를 함께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여름방학을 잘 지내시고 말씀드린 대로 9월 이후에는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가 시즌2와 3가 병합돼가지고 또 A형과 B형이 통합돼가지고 출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면서 실전 연습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우리 메가패스 있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십지선다 비밀특강과 시즌1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활용하시면 좋겠다. 시기는 이렇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될 것은 개념도표 기출 개념도표 기출 개념도표 기출 얘들아 개념도표 기출 이거를 무한 애뇌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 수능은 정말 열심히 끈질기게 공부한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수능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요령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컨텐츠를 소비한다든가 이런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기본 학습을 충실히 한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받게 하겠다. 이게 또 방침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념도표 기출을 무한히 반복을 많이 해주시고 꼼꼼하게 대강 알고 문제만 쉬운 문제 나오면 대충 맞출 수 있고 조금만 어렵게 나와도 벌써 벌벌 떨고 이런 상태로 수능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도표 기출을 무한히 반복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요 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일정을 얘기했지만 쉽지선다, 모의고사 이렇게 활용하라고 했지만 개념도표 기출은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불의 명강 스피드 버전 이번에 7월에 출시를 하니까 그거를 통해서 개념 2회독, 3회독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도표와 기출은 명불어전 우리 기출문제집이 있지 않습니까? 기출문제집에 선생님이 상세하게 해설을 잘 다뤄서 요건 자습하라고 선생님이, 요 강의는 없어요. 명불어전 기출분석은 강의는 없고 기출분석서입니다. 분석서, 책이니까 두툼하죠. 연도별 기출, 주제별 기출, 그 다음에 분석 해설서까지 이렇게 세 권으로 이루어진 명불어전 책을 함께 활용해 주시면서 자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일정을 얘기하고요. 이거 이외에는 뭘 해야 되나요? 일반 논적인 얘기죠. 또 연계교제 학습도 하셔야 되겠고 등등 여러분들 자습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서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월 모의평가 기준 30점대 중반 이하. 그러니까 아직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거죠. 사실 6월 모의평가가 많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점수가 좀 안 나오신 분들은 좀 기분이 썩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선생님 냉정하게 지적을 해드리자면 개념 도표 기출의 기본 1회독조차도 온전하게 안 돼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념 도표 기출을 최소 1회독 정도만 온전하게 했었어도 40점, 30점대 후반은 넘게 나왔어야 사실 정상인데 그게 지금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은 개념 공부와 도표 공부와 기출이라는 기본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선생님은 스피드 버전, 부루의 명강 선생님은 사실은 추천하기를 부루의 명강 본편을 수강하기를 더 권합니다. 이게 부루의 명강 본편이 총 30강이 좀 넘어가잖아요. 50분짜리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2강, 33강 정도 되는데 그거를 반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딱 반으로 스피드 버전이. 그래서 문제풀이 양을 좀 줄이고 개념 학습을 좀 더 탄탄히 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현장에서는 한 5주 정도 안에 완강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4주, 5주 만에 개념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마련해 놓은 강좌니까 이걸 활용하시되 조금 시간이 되시는 예를 들면 N수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간이 좀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과목보다도 사회문화만큼은 꼭 1등급 받아야 돼. 이런 분들은 스피드 버전보다는 부루의 명강 본편을 좀 보시는 게 선생님이 더 낫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도표통계 특강 M스킬2에 선생님 도표통계 강좌죠. 여러분들 뭐 사회문화에서 도표통계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짓 다 듣는 것 같아요. 이 강좌를. 그래서 선생님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완강 돼 있으니까 도표통계 특강 M스킬2에브를 꼭 9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는 완강을 해라. 이 두 강좌를.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루의 명강 본편 또는 스피드 버전 그리고 도표통계 특강 M스킬2에브까지 이 두 강좌를 다 수강하는데 한 달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 좀 너무한 거예요. 이게 양이 볼륨이 큰 강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도표통계 특강도 지금 몇 강입니까? 14강, 15강 이렇게밖에 안되거든요. 둘 다 합쳐서 50분짜리 30강인데 9월 모의평가 보기 전에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꼭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평소에는 명불어전 기출분석 책을 가지고 기출 연습을 해야 되죠. 개념, 도표, 기출. 이렇게 이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명불어전 기출분석 또는 이편안 기출 강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기출을 그러면 이편안 기출을 활용하시고 혼자서 나는 좀 자습하면서 기출 연습을 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는 이 30점대 중반 미만 이하 학생들은 십지선다 비밀 특강 같은 건 못 듣는 건가요? 못 듣는 건 아니죠. 얼마든지 병행은 가능해요. 병행 가능한데 선생님 우선은 얘네들을 먼저 온전하게 수강하고 공부하고 연습해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십지선다 듣지 마라. 니네는 성적대가 떨어져서 못 들어봤자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십지선다 비밀 특강은 다소 좀 어려운 문제들이 거기 있지만 충분히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됐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얘는 십지선다 비밀 특강은 그 해의 1, 2, 3등급을 변별할 만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만든 강좌예요. 정답률이 80%, 90% 되는 평이한 문제들에는 초점이 가 있지 않고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한 문제들에 좀 잘 대응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강좌니까 들으면 좋죠. 수강하면 좋은데 일단은 우선은 개념 도표 기출에 집중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이후에 출시되는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 요거는 이제 당연히 실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꼭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일시정지 한번 눌러주시고 요 일정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 요 점수대에 있는 분들은 고기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반기에 선생님이 뭘 진행했는지 한번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불회명감 개념 완성편 사실상 올인원 강좌죠. 개념 도표 기출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M스킬 12 도표 통계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편안 기출이 이미 나와있고 EBS 연계교제라던가 기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그런 문제들이 여기 들어있고 변형 문제도 들어있고 합니다만 기출 학습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적중예감 시즌1 모의고사는 이미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신 대비하라고 내신 사문항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정대로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명불어전 기출 분석 책은 5개년간의 기출 문제를 요약하고 해설도 써놓고 연도별 주제별로 나누는 책이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에서 9월 사이에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한다 40점대 이상이라면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는 강좌 10지선다 비밀특강 갓난이 안내를 좀 드리면 10지선다 다중답안 고르기 기출 EBS 응용 문제라던가 매력적인 오답의 선지들을 실전 대비하는 10지선다 비밀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 버전 다 이제 OT가 나와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OT에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개념 이해독을 할 수 있겠으면 좋겠다. N수생들에게 좀 맞춤이다. 특히 반수생으로 6월에 다시 들어온 친구들 있잖아. 거의 반년 동안 사회문화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 거라고 이 친구들이 좀 빠르게 다시 재랜딩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시간이 없어서 개념 완성 본편 강의를 온전하게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 스피드 버전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참 눈물 나는 얘기죠. 적중예감 시즌2 모의고사와 시즌3의 고난도 A형 실전난도 B형 이 두 개를 지금은 이제 뭐 킬로 문제다 이런 것들은 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기에 맞게끔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싹 다 이게 뭡니까? 네 뭐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이걸 지금 다시 통합해서 9월 모의평가까지 선생님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고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건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사가실 것 같아가지고 엄청나게 발행을 해놨는데 이 전부 다 다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건 걱정이 안 되는데 뭐 돈 걱정 이런 게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 진심을 좀 믿어줘라 그런 건 아니고 진짜로 드는 생각이 환경에 너무 피해를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제작을 해놓은 물건들을 다 폐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재활용이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종이라도.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통합해가지고 적중재간 파이널 모의고사를 12회분에서 14회분 정도를 잘 만들어가지고 역대 가장 수능에 가깝고 수능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이고도 좀 온전하게 별 걱정 없이 지금 많이 조금 들떠 있거나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너무 이거는 불확실성이 커진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걱정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걱정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반복할 거 반복하고 내용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 교과 과정을 잘 이해한 사람이 고득점이 나오게 하도록 하겠다. 출제 경향이 그렇다 하니까 거기에 꾸준히 잘 대응하시는 분들이 이길 거라고 보고 선생님도 그런 분들이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교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좌는 9월 모의평가를 반영하고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이 됐어요. 조금 어려운 거 좀 쉬운 거 평이한 거 다 구성을 해서 통합 모의고사로 출제를 할 거고 일주일에 두 편씩 풀면서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9월 이후에 수능 때까지 일주일에 두 편씩 딱딱 풀어가면 알맞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뭔가요? 이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제 강의와 교제를 많이 기다리고 계신 걸 선생님도 압니다. 그런데 명색이 가장 많은 많은 분들이 사회문화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도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는 게 단순히 사리사욕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올해 수능을 잘 치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수만 명 학생들과 마주하는 입장에서는 쉽사리 어떤 콘텐츠를 자 이거 한번 풀어볼래? 강의 이렇게 했으니 한번 들어볼래? 이 교제 사줄래? 이런 입장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는 없잖아. 정말 스스로 정직해줘야 되고 스스로 최선을 다해줘야 되고 또 믿음이 있는 만큼 거기에 응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도 그래서 고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고심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보람을 찾는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선생님의 보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이유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한 응답을 하도록 최대한 응답을 하도록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나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저기 경상남도 어디에 제주도 어디에 전라북도 어디에 인천광역시 어디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매일 선생님하고 얼굴 보면서 이렇게 화면이나 함께 하다 보니까 정도 들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어떨 땐 연예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고맙게도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한데 그래도 늘 좋게 봐주려고 해주시고 동지적 관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큰 고비 하나를 넘어가는데 옆에서 지팡이 역할만이라도 좀 해줄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경험 23년 사회문화 전문강사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잘 녹여서 여러분들 하반기에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또 안정감을 주는 그런 강의 그런 교재로 여러분들 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걱정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꾸준히 대응한 사람이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강의실에서 만나뵙겠습니다